경수야, 제발 전학조 가져라. 전학생, 참을성은 좋다고. 잘 참았다, 전학생. 전학생, 참을성은 좋다고. 전학생, 참을성은 좋다고. 새로운 신 선생님도 사비 방욕을 노리는 게 아닐까요? 전학생, 참을성은 좋다고. 그만들 둬. 싸움이나 하라고 너희도 피운 거 아니야? 우리가 사람을 잘못 뽑는 거 아니야? 전학생, 참을성은 좋다고. 내가 사는 걸까. 내가 사는 걸까.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